노래자랑 서산시민들을 위한 전국노래자랑 여기에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첫번째 초대가수분이 있습니다 오늘 첫무대는 어떤 분이 장식을 해주실까요? 아주 아리따운 연하가수인데요 K방송본부 6시내고양 그리고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팅커블같은 가수죠 오늘의 좋은날의 주인공 주연하씨를 소개합니다 이런 방식 부탁드립니다 기쁨은 두 배 두 배 행복은 세 배 세 배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친구 참 믿고 살던 나 내 내일 변 강달 너희들이 기다려둔 도시리 길어 시 사모해 강몰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은 정주 정주고 정을 받은 사이인데 긴 세월 안 깼던 사이인데 긴 세월 안 깼던 사이인데 사오 저만 혼자 달아날 꿈에서 흘러가 다시 너나도 알잖아 미루도 부장대로 온데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이 나를 두고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마오 가지마오 참 사도 없고 사랑의 끝으로 보이지 하니 진달 내 그 내 날이 땅을 물어보고 이런 말 물어봐도 쌩쌩쌩 사랑이여거라 싱싱싱 쌩쌩쌩 행복이여 내게로 사랑은 나는 못하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하네 나는 못하네 어색하고 힘들만 나는 먹이며 말해요 스치로 스치로 보낸 사랑은 어차피 다 내게 누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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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 너 여자 누나야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나를 주인공은 당신이랍니다 하나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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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당신이 당신의